손태진님이 mbc 트로트 챔피언에 출연하여 깜짝 mc 토크와 함께 이달의 챔피언송에 등극하는 꿈같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공약인 특별한 앵콜 무대를 위한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죠.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손태진님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팬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낸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손태진님은 이번 공연에서 cd를 틀어놓은 것처럼 완벽한 라이브를 선사하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해석으로 각곡의 의미를 더욱 살려냈습니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낭만의 대하여라는 곡을 통해 남자의 진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었죠. 하지만 손태진님의 무대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대 중간에 뜻밖의 게스트 바로 미스터트롯의 김호중님이 깜짝 등장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낭만의 대하여를 부르며 놀라운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이 깜짝 듀엣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번 에피소드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손태진님은 공약에 따라 앵콜 무대에서 뮤직비디오 속 모습처럼 안경을 쓰고 편지를 쓰는 연출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무대에 더욱 생동감을 불어넣었고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손태진님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의 뮤지션으로서의 깊이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의 손태진님의 무대는 그의 음악적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을 증명하는 멋진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무대에서 더욱 놀라운 모습들을 기대하며 그의 음악 여정을 계속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